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유우진입니다. 오늘 2023년 지방직 7급 국어 상세한 총평과 해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설지는 당일날 정말 자세하게 정오답 해설 다 써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말하는 해설지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운영하고 풀었어야 정확하고 빠르게 정답에 도달했는지 요거랑 그리고 이제 문제가 쉽든 어렵든 실수라는 걸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할지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뭐 지나간 시험을 후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2024년 9급이든 7급이든 공부법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문제들이 인사혁신처가 출제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건지 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총평입니다. 제가 총평도 적어서 공개를 이미 했어요. 자 줄여서 한번 얘기해보죠. 자 2023년 지방득 7급 한줄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은 이따가. 자 그래서 한줄평. 암기형을 지향하고 추론형 증가 점진적으로 하겠다더니 아아아 아직 예예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 추론형 문항수가 증가하진 않았다. 그래서 또 암기형 문항수가 줄어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암기형을 축소하고 추론형을 증가시키겠다는 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난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2023년 국가지 9급 지방직 9급보다는 어려웠던 게 맞아요. 근데 2022년 지방직 7급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동일한 급의 작년 문제에 비해서는 쉬웠어요. 자 그럼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사혁신처가 발표했던 내용은 올해 국구 지구 지칠에선 실현되지 못했고 오히려 2022년 지방직 9, 7급은 난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을 떠올려 보시면 그때 국가지 쉽다고 지방직 때까지 국어에 손을 놓아가지고 15점씩 떨어졌던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9급에서. 그리고 지칠도 논리초론 문제 두 문제나 있어가지고 다들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칠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렇게 했어. 이럴 거면 그냥 지방직 국어도 언어 논리 해라. 내가 이랬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겠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핏셋 언어 논리형 독해 문항이 승패를 가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 이 시험지에 대한 평가였어. 근데 올해는 글치가 않았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공식적 발표를 한 번 한 거죠.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국어와 영어에 대해서는 암경을 지향하고 추론형을 증가시키겠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수험생들이 갑자기 겨울에 이러면 어쩌냐. 이제 조금 있으면 9급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칵.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다 영상 찍고 저도 집에서 허겁지겁지겁 올렸어요. 왜? 너무들 걱정하니까. 근데 그 반응을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 발표 전보다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됐다. 네. 그래서 2022년 지방직 9, 7급에 이미 실현되었던 추론형의 난도를 오히려 조금 낮춘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전공과목부터 순차적으로 난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어는 좀 시간을 두고 이제 난도를 높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두고가 언제일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2024도 올해처럼 평이할지 아니면 그래도 이때 발표의 그 기조는 가지고 있어서 추론형을 증가를 뭐 한두 문제라도 더 시킬지. 뭐 근데 되게 현저하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요.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는 해제 끝나고 나서. 자 그래서 국어는 추론형으로 변별력을 주기보다는 일단 이 신유형, 화법, 장문, 그리고 언어학을 비문학으로 쓰는 융합형 이런 걸 통해서 난도를 조금 변별력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확도를 보시면 정답률을 보면 또 역시나 또 여전히 한자 안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더 틀리고 이 부분은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넘어가셨더라고요. 자 그럼 영역별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입니다. 내용 확인과 빈칸 추론 위주로 출제를 했어요.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면은 내용 확인만 있고 일반 추론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합하는 거 거기다가 긍정발문 위주로 이렇게 몰아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문학은 부정발문 위주인 거 아십니까? 비문학 내용 확인, 긍정발문으로만 내고 문학은 또 이제 부정발문으로만 냈어. 그게 원래는 약간 밸런스 있게 나오고 부정발문을 좀 더 내는 편인데 올해 그 부분이 좀 특이했고 그래서 비문학에서 내용 확인이 부정발문으로 나올 때보다 긍정발문으로 나오면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선지에서 거짓을 배제하기 위해서 시간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법은 말하기 방식을 묻는 유형만 두 개를 나란히 1, 2번에 놓았어요. 예전에는 문법 규정 어이한 자가 이제 첫 페이지의 왼쪽 부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지문을 읽게 하니까 예열이 배어있거나 예열이 아주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 가서 예전에는 막 외울 것만 막 봤잖아.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시험지에 1, 2번이 배치가 될 땐 한두 문제 정도 예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장문은 실용문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막 공문서, 행정문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뭐 NCS나 KBS 한국어 능력시험 냄새를 이렇게 풍긴 거야. 자 그 다음에 문학입니다. 고전운문은 고등교과서에 필수작을 출제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여러분들 당황하셨던 게 선지에 한자 그냥 나와서. 근데 제가 그랬죠? 자 고전운문 중에 다섯 개는 고등학생들도 한자까지 공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다섯 작품은 한자를 같이 공부해달라 그랬고 그 다섯 작품 중에 두 개 나왔어. 그 다음에 산문은 현대산문이 안 나왔어요. 둘 다 고전산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시 하나 나왔는데 수사법과 목적 요렇게 유기적으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규정은요. 세 문제 나왔어요. 자 그때 언어학 지문을 제시하고 교과서 범위에서 예시 연결하게 한 문제가 가장 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비문학으로 보내도 돼요. 근데 이 비문학과 문법규정의 병합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비문학 유형으로 봐도 되는지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휘한자입니다. 문맥의 적절한 혼동어의 찾기. 근데 한자어죠. 그 다음에 한자어의 의미문제. 요거는 도금을 줬어. 두 개는. 그럼 도금 없이 한자 표기 자체의 적절성을 물어본 문제 하나였죠. 우리가 되게 전통적으로 한자 문제다 라고 하는 건 하나인 거야. 그리고 어휘문제처럼 이제 한자어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에 대한 도금 주고 문제를 풀게 한 게 두 개인 거죠. 어렵진 않았어요. 예전에 7급은 한문이라고 해서 문장문법까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7급 한문. 여전히 그렇게 나와있는 인터넷 서점도 있더라. 근데 7급에서 문장문법 한문이 안 나온 지 지금 5년이 됐죠. 그리고 9급 7급 한자의 난도의 차이가 없어. 지금. 그러니 문법규정 어휘한자는 이제 9, 7급의 난도 차가 없어. 어디에만 난도 차가 있죠? 비문학 독해요. 근데 이번 G7은 안 어려웠단 말이야. 2022년 지방지 9급이랑 난도가 비슷해. 근데 다만 하나. 논리 추론으로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논리 추론으로 풀면 엄청나게 빠르고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17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논리 추론 파트에 대해서 논리 추론으로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치려는 하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출제 비율. 비문학 화작 합쳐서 10문제. 그 다음에 문학 4문제. 문법규정 3문제. 이 중에 한 문제를 어디로 보낼 수도 있다고? 비문학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어휘한자 3문제. 이 중에 한자 단독 표기인 거. 도금 없이는 하나. 요렇게. 자 그럼 여기 문학 번호별로 주목해야 될 문제 좀 볼게요. 8번. 고전 운문인데 시, 이 선지가 한자로 나와서 당황했을 수 있음. 자 그 다음에 이 17번. 17번이 그냥 일반적으로 비문학처럼 풀어도 되고 하지만 논리 추론으로 풀면 더 정답이 명확하게 나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로 푸는 방법. 자 그 다음에 18번의 빈칸 추론은 모양은 필셋형인데 안 어려움. 자 그 다음에 19번. 사례 추론. 의미 담아와 의미 변천을 병합한 문제. 제가 이걸 별표 치는 건요. 오답률이 높았다가 아니에요. 유형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문제 오답률 몇 번 높았다. 그러면 뭐 위로가 되긴 하겠죠. 위로가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이 정답률 오답률은 사실 합격권이 있는 사람과 합격권이 아닌 사람들을 모아서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자로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건데 그게 공부법의 문제예요. 그냥 안 한 거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한자로 아예 놓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원래 합격권이 아닌 친구들이 더 많겠죠. 근데 그 친구들을 합산해서 정답률을 내기 때문에 이제 정답률 부분은 어디에 몰려. 여기 7번 그리고 10번. 10번 어마어마하지. 20%대 30%대 나온다고 정답률이. 그 다음에 또 14, 15, 16. 근데 저는 이거 어렵게 안 나왔는데 안 해서 틀린 거니까 사실 좀 얘기하기 싫어. 나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구르지 마.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서울시 지방직 7급 보신다는 분들이랑 상담하면서 진짜 복장이 터질 뻔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9급 친구들보다 문법 규정 어휘 한 짤 더 안 해요. 왜냐하면 수능 국어 때 못 보지 않았거든. 그래서 국어가 1, 2등급 이랬어. 그래서 7급 보는 거야. 그리고 국 7 보고 시험 다 보고 나서 급하게 두세 달 해가지고 지방직 7급 보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뻥 뚫려 있는 부분이 문법 규정 어휘 한 잔 거죠. 근데 뻥 뚫려 있는데 그러면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게 국 7 보고 나서 바로 이동을 했다면 얼마 안 되잖아. 그러면 다른 과목 하느라 국어 문법 규정 어휘 한 자는 제발 쉽게 나오게 해주세요 기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보다가 지칠까지 연결해서 보는 친구들은 뭐 경제랑 헌법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국어 따위 이렇게 하면서 그래 뭐 기억에서 아예 사라지겠냐? 막 이러면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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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란 말이야. 그래서 많이 서운했고 그래서 저런 데 오답률이 높은 거다. 근데 합격자의 평균은 또 95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국어는. 95점 90점이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럼 사실 저 문제들을 한자 이런 거에서 한자와 어휘문제 세 문제 나왔는데 거기서 정직하게 한 두 개 틀려버리면 벌써 90이고 경쟁력 없는 점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국구를 준비하든 지구를 준비하든 지치를 준비하든 이제 시험이 쉽죠? 쉬우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거냐면 특정 영역을 아예 버리는 결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게다가 쉽게 나와. 그러니 한자도 깊게 할 게 없어. 너무 많은 자수를 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기출에 나왔던 걸 잘 정돈한 그냥 한 건 그것도 단행본 한 건 두 건 필요 없어. 저는 문법 어휘 한자 이거 합쳐서 한 건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만 보라니까 다 됐다고. 그 안에 있는 것만 보면. 자 그럼 진행할게요. 해설 수업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욕먹고 시작 말해서. 나는 아직 뭐 이제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칠 트렌드 보려고 들어왔는데 엄청 혼나고 시작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 국어만큼 고득점 받기 쉬운 감옥이 없어요. 게다가 쉬워서 100점 받기 진짜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100점을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적게 하고도 100점 맞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자는 것만 좀 하자.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화작 나란히 나왔고 이럴 때 화법이 나란히 나왔고 이럴 때는 하나는 말하기 내용 내고 하나는 말하기 방식 내고 주로 그러거든요. 근데 1, 2번이 모두 다 말하기 방식이었어요. 왜냐? 비문학 나머지 문제에서 내용 확인을 너무 낸 거지. 그러니까 이 화법에서 말하기 내용을 또 내면 내용만 확인하는 정보 확인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구조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여러분 배열 없었죠? 접속 없죠? 배치 없죠? 배열이 하나 있지? 배열 하나 있어? 근데 배열 하나 있는데 배열 하나도 평이했고 그러니까 전개 방식 없지? 접속 없지? 그리고 또 배치 문제 없고 배열 한 개잖아요. 근데 배열 난도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조를 좀 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때 긍정발문이죠. 발표에 대해서. 그리고 형식 문제죠. 제가 비문학이든 화법이든 말하기 방식에서 긍정발문일 땐 여기서 하나 빼고 나머지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럴 때는 선지를 먼저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번부터 지문 압박이 있으니까 얘를 막 보고 들어가고 싶은 거지. 그러지 마세요. 거짓말을 훨씬 더 많이 보고 들어가면 막 틀린 말을 맞는 말로 합리화하고 싶어지니까. 자 그럼 지문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내 안전동아리 안전지킴이 대표 2학년 윤지수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구임을 밝혀. 그 다음에 우리 동아리에서 기획한 안전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오늘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 여기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안내하겠다. 지금 내가 발표를 왜 하는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은 자기가 누군지 이 발표를 왜 하는지 뭐에 대해 얘기할 건지를 밝혔어요. 자 그 다음 작년 한 해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통사고 피해 통계가 나와요. 통계. 통계에 따르면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자동차를 피하다가 다친 사례가 제일 많았어요. 그럼 이 통계 중 사례가 있죠. 통계 사례. 자 그 다음 이러한 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절대다수가 사망 당시 이 사고 당시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요즘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기가 어려워서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응 속도가 늦어져서 위험합니다. 따라서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 중의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도입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이 부분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1번 다양한 원인이 있나요? 아니죠. 원인은 유일하게 하나로 초점을 했어요. 뭐예요?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봐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땡. 그 다음 2번. 실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여. 요거. 우리 학교 대상들.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며. 2번. 답이죠. 그 다음에 도입부의 사례를 제시한다 그랬는데 사례는 이 부분. 근거 부분에 나와 있어요. 중간 부분. 발표 중간 부분에. 자 그 다음에 이 청자의 상황과 요거를 고려해서 정보를 제공하나요? 아니면 동아리에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걸 선택해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청자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조사해가지고 주제를 정했다. 이런 내용이 없고. 우리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그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얘기를 하려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은 부정발문이에요. 자 2번 부정발문은 선지를 먼저 보셔도 됩니다. 왜? 여기서 정답 빼고는 다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맞는 선지가 더 많으니까요. 이것에 대한 근거가 지문의 어느 부분에 나올지 모르니 먼저 볼게요. 1번. 상대의 의견을 조건부 수용한다. 조건부 수용. 그 다음에 2번. 질문 형식의 제안. 그 다음에 3번. 자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기 전에 근거를 먼저. 이거 말하기 순서죠. 자 그 다음에 상대의 의견을 반박. 끊고 새로운 제안의 근거의 확보. 제가 3, 4번은 끊어놨죠. 5X 포인트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한 사람의 발표가 아니죠. 발화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지가 누구 기준으로 기술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선지를 먼저 보는 게 좋다는 얘기야. 자 그럼 질문으로 가보죠. 학생 대표, 주민 대표, 학교장, 주민 대표. 그럼 위에서부터 학교의 외부인이 아무 때나 드나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펜터치는 요약적으로 합니다. 왜? 말하기 방식이잖아요. 내용이 중요해요. 방식이 중요해요. 방식이 중요하고 우리가 선지를 먼저 봤죠. 선지에서 상대방의 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가 문제 제기를 했어. 학생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주민들의 학교 시설 이용 시간을 5시 이후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때 자기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사람의 주장으로 밑줄 거줄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잠시만요. 마이크 줄이 꼬여가지고. 내가 자꾸 멈칫멈칫했지. 자 그 다음 주민대표. 학생들의 수업권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걸 조건부 수용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면 조건부 수용이야? 그냥 수용이지. 그쵸? 그러니까 조건부 수용 근거 여기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동의했어. 그러면 이럴 때 받아들였다 표시해줘. 그 다음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아침에 운동하기를 선호하니까 오전 9시 이전까지는 체육시설 이용을 허용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어떨까요? 이게 자기 제안인데 의문형으로. 제시를 했죠. 몇 번 선지 근거예요. 아까 전에 선지 봤잖아. 선지에 보니까 2번 근거가 나온 거야. 그 다음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수업권의 보장과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고요.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시간을 잘 준수한다면 조건. 조건. 9시 이전에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건부 수용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맞았다만 확인하지 말고 내가 위치를 제대로 잡아서 알고 맞았냐. 이것도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조건부의 수용 부분 지워주시고 이용시간에 대해 주민들에게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홍보 앱을 활용해서 널리 알리겠습니다. 하나 더 제안합니다. 하나 더 제안할 것이 있는데 수업이 없는 방학 동안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시간 제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추가 제안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1번 찾았고 2번 찾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기 전에 근거를 먼저 밝힌 것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 상대 의견을 반박한 적이 없어요. 볼까요? 자 4번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 애매한데 불안해 그러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상대방 의견이 나오고 반박했다면 바로 자기 이야기 시작할 때죠. 두 번째 사람부터.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라고 했는데 반박이야 아니면 제안이야. 제안이지 이거 반박 아니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죠. 그리고 이거 반박이야 조건부 수용이에요. 조건부 수용이죠. 그리고 내렘에 반박이 어디 있어. 반박이 없지.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에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 현대 운문 그리고 수사법과 그 목적에 대한 연결입니다. 여기 선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제가 왜? 부정발문이라서? 아니야 문학은 내용인지 형식인지에 따라서 지문을 먼저 볼지 선지를 먼저 볼지 결정하시라고 했어요. 자 이때 형식 문제는 지문 중 어디에 근거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먼저 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내용에 매몰돼서 선지 근거를 놓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지문을 두 번 보게 돼 있고 시간 지체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번 대상의 속성 찾기. 2번 청유형의 어투. 3번 동일한 시어의 반복. 여기까지는 빚금이 없죠. 저랑 배운 분들 아시죠? 빚금은 OX포인트가 몇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치기로 했죠. 그래야 실수하네. 얘네는요. 자 대상이 지닌 속성만 나와도 주제는 부각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저게 거짓말이 되려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그걸로 주제가 훼손돼야 되지. 그런 경우가 있어? 없죠.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거짓이 될 수 없는 선지야. 이 밑줄이 충족이 되면 대상이 지닌 속성이 드러나면. 그 다음 2번 청유형의 어투를 통해 청유형이 뭔데? 뭐 뭐 하자. 너랑 나랑 같이. 근데 그게 소망이 아닐 수가 있어? 그쵸. 소망이 맞죠? 그러니 1번 2번 X가 될 수가 없어. 앞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동일한 시어에 반복을 하면 운율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 1번 2번 3번은 이 노란 부분이 O가 뜨면 뒤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 4번 대상의 의인화를 통해 대상의인화 된다고 얘가 저절로 O예요? 대상의 의인화로 화자의 모순된 감정을 표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대상의 의인화가 됐나? 그 다음에 화자는 모순된 감정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 모순된 감정을 이것으로 드러냈나? 세 가지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질문 보겠습니다. 자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돼요. 여러분 이게 첫 문장만 보면 그래 살아봐야지. 이게 그냥 1인칭에 대한 선언이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너도 나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게 뭐뭐 해야지? 이게 청유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뭐뭐 하자. 뭐뭐와 세만 청유형이 되는 거 아니야. 너랑 나랑 같이 하자고 한 거잖아 지금. 맞죠? 그래서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서.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서. 그럼 대상의 속성. 떨어져도 뭐 한다고요? 튄다고요. 그 다음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반복. 살아봐야지. 살아봐야지. 그리고 여기만 반복이야. 공이 돼요. 공이 돼요. 그죠? 반복은 많아요. 그러면 몇 번 선지 보자마자 지울 수 있고 반복으로 운유를 살리는 거 지우고 청유형으로 살자 살자. 우리 같이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처럼. 그치? 힘내서 살자. 그러니 이게 화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소망이고 그 다음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골. 둥근 공이 돼요. 옳지. 최선의 골. 지금 너의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 그래서 공이 튀는 건 원래 물리적인 원리인데 그걸 삶에서 쓰러지지 않는 의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 이렇게 인격화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의인화. 공을? 어때? 의지가 있는 존재.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존재로 인격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했어야 돼? 근데? 대상의 의인화는 있어. 화자의 모순된 감정 있나요? 화자의 모순된 감정은 양립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좋은데 싫어. 이런 거잖아. 근데 아주 일관된 깔끔한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화자의 모순된 감정 자체가 틀린 말이니 4번은 대상의 의인화가 있어도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이제 산문인데요. 고전 산문이요. 자, 이거 형식 문제예요? 내용 문제예요? 문학의 형식 문제에는 긍정발문이든 부정발문이든 선지 먼저 보라고. 자, 1번. 대화를 통해 대상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여러분, 대화 잡아주고 그러면 대화로 입체적으로 그려낸 인물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대화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 자, 이거 최근에도 기출해서 대화를 기준으로 얘기했던 적 있죠? 그래서 대화는 화법 용어야. 주고받아야 돼. 한 사람이 말을 건네기만 하면 성립이 안 돼. 근데 대화체, 대화적 형식, 대화적 구성은 주고받지 않고 한 사람이 말만 해도 돼. 근데 대화는 주고받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대상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대상,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리려면 자, 이게 입체적 인물이 돼야 되잖아요. 입체적 인물의 반대말이 뭐죠? 평면적 인물이에요. 이거 우리 언제 했지?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 인물이 입체적이다라는 건 그 사람의 성격이 이런 면도, 저런 면도, 저런 면도 있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최악해. 그럼 뭐예요? 평면적 인물이에요. 근데 개과 천선한 놀부가 입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대화를 통해 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이나 성격이 드러나야 대상을 입체적으로 그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감각적 묘사를 통해 대상을 개성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 여기서 묘사 실, 청각, 국각, 촉각, 미각 다 돼요. 어쨌든 감각적 묘사를 통해서 대상을 개성적으로 그럼 여러분, 개성의 반대말은 뭐죠? 개성 있는 인물의 반대말 에라이 진짜, 아니 이렇게 맑은 표정 짓고 있을 거야? 개성적 인물 반대는 입체적 인물? 아니야, 입체 평면이 반대말이고 전형적 인물이었어. 그쵸? 그래서 입체적인 인물과 평면적인 인물의 기준은 성격 변화가 있냐 없냐 성격이 다층적이냐 아니냐 이거고 개성적인 건 개성과 전형이야 저는 어때요? 전형적인 강사예요? 개성 있는 강사예요? 오우, 이견이 갈리네 자, 어쨌든 강사는 어때야 되는데 자,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건 어떤 부류를 대표하는 그 집단 안에 모범이 되는 혹은 아니면 샘플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특이한 거야, 이 대상이 그래야 개성 있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음 감각적 묘사 이유지는 강사인데 내가 얼마 전까지 빨간 머리였잖아 새빨간 머리를 하고 새빨간 입술을 하고 좀 더 가볼까? 반쯤 레게를 따고 그럼 뭐야? 감각적 묘사로 대상이 개성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많이 평범해졌죠? 아니야? 더 못돼 보인다며? 나 그래 더 못돼 보인다는 얘기 나 착해 보이려고 검정한 건데 자, 그 다음에 3번 우화의 형식 여러분 우화 형식은 동물을 의인화해가지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뭔가를 풍자하고자 할 때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대상의 양면성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대상이 양면적이면 대상은 입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양면적이 심지어 어떤 그 특정 부리가 가지기 어려운 어떤 특징이었다면 개성적일 수도 있죠 그러니 예를 들어 입체적이면 개성적일 수 없거나 그런 게 아니야 입체적이면서도 개성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개념어는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역전적인 시간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역전적 시간 구성은 역순행 얘기하는 거예요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 원래 시간 어떻게 흘러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죠 근데 과거의상 같은 게 나오면 역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 대상의 갈등을 첨예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럼 과거로 갔더니 대상의 갈등의 원인이 나오거나 기원이 나와 어 그러면 요게 뭐야 그럼 대상의 갈등에 뿌리 깊은 앙심 같은 걸 찾아냈어 그럼 첨예하게 드러나는 거야 자 그럼 슬프다 여러 짐승의 연설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상에 불쌍한 게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작품이에요 내가 저기부터 읽는다고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도 저기부터 읽은 거 아니야 문학 작품이 작가와 작품 이름을 주면 먼저 보면 아는 작품이면 얼마나 유리하게 해요 그죠 이게 뭐예요 금수 회의록이죠 우리 문학 알고리즘에서 그죠 여기 신소설 중 내가 얘만 넣은 거 알지 그래서 금수 회의록은 인간이 꿈속에서 동물들이 회의하는 걸 보고 느낀 바를 이야기한 거예요 액자식이죠 꿈속의 얘기를 하니까요 자 여기서 슬프다 여러 짐승의 연설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상에 불쌍한 건 사람이로다 내가 어찌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서 난 사람이야 사람이 짐승들의 연설을 듣고 느낀 거예요 이런 치욕을 당하는가 자 사람은 만물 중 귀하기로 제일 신령하기도 제일 제주도 제일 지혜도 제일 긍정 긍정 우리 플러스 치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오늘날로 보면 제일 악하고 제일 흉기하고 제일 음란하고 제일 간사하고 제일 더럽고 제일 어리석고 양면적인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까마귀처럼 효도할 줄도 모르고 개구리처럼 분수 지킬 줄도 모르고 여우보다도 간사하고 호랑이보다 포악하고 벌보다도 정직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왜 나오죠 이 앞부분에 우리가 금수 회의록을 아는 사람은 알죠 먼저 나와가지고 얘네가 연설을 했어 까마귀가 나와서 인간 새끼들은 효도를 하지 않아요 나는 반포 지효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나는 어미를 먹여 살리지요 막 이러잖아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동물들을 통해서 우화적으로 비판당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우화적으로 인물에 이게 사실은 그냥 동물에 대해서 동물로 등장시킨 게 아니라 어떤 덕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의인화가 있는 거죠 우화 자 그리고 여기서 나는 사람을 위해서 변명하리라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할 말이 없어 그래서 현화지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자 그리고 사람이 떨어져 짐승이 아래가 되고 짐승이 도리어 사람보다 상등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을 것 끝까지 대화해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신의 생각이야 얘 지금 발표 중 아니야 변명하려고 했지만 할 말이 없대잖아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서술자가 1인칭 서술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대화가 아닙니다 그럼 1번 대화 땡 그 다음 2번 감각적 묘사를 통해 그랬는데 여기에 감각적 묘사가 있어요 없죠 근데 금수의 이록에 보면 감각적 묘사 있는 부분이 있다 왜 까마귀가 기억나요 새까만 프로코트를 입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까마귀의 외향 묘사 내가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그 부분을 기억하면 2번이 맞지만 이 부분에는 이렇게 감각적 묘사가 된 존재가 없어 자 그냥 열거 된 거야 그 다음 우화 형식은 맞아요 대상의 양면성 누구? 사람의 양면성을 동물들을 통해서 비판했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회상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문학은요 문학 선지 개념어가 너무 중요해요 수능을 본 지 얼마 안 됐고 수능을 할 때도 문학 선택지 개념어의 기준을 되게 명확히 알고 충분한 훈련을 했다면 이제 공시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수능을 본 지 너무 오래됐어 내 머릿속에 문학 선지 개념어에 대한 기준과 예시가 없어 그러면 그냥 문제만 풀면 그때그때 헷갈리는 거야 문제를 풀어서 문제에서 예시를 모아가지고 본인이 책을 쓸 거예요? 아니면 귀납을 할 거야? 그거보단 제가 무료특강으로 해놨잖아요 3강밖에 안 돼 그렇죠? 운문 산문 개념어 다 합쳐서 3강밖에 안 된다 여기다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 저 무료특강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왜 왜 왜 지금 다른 학원 다른 학생들이 되게 많이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유료강좌를 얘기해주면 안 돼 나 무료강좌만 얘기해줄게 알겠지? 패스 없어도 들을 수 있어 이유 있는 문학 선지 개념어 3강밖에 안 돼 자 그 다음 자 배열입니다 자 배열 하나 나왔고 난도가 좀 평이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열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 나 지금 염장질이야 이러면서 난 틀렸는데 근데 요 정도의 배열을 틀렸다면 오늘 수업만 듣고도 이 정도는 안 틀릴 수 있어 자 봐봐 이건 퍼즐이에요 여러분 서수령이 아니라 객관식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냐면 머리부터 찾고 그 다음 거 찾고 그 다음 거 찾고 그 다음 거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개월에 걸리고 개월이 온 거야 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글쓴이를 맞히려고 드니까 글쓴이 생각을 근데 여러분 글쓴이 생각을 맞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객관식이죠 출제자 의도로 맞히세요 맞히세요 출제자 의도로 맞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객관식 쪽 답이 있는데 왜 서수령처럼 머리부터 찾아가지고 끼우려고 그래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선지 봐 선지는 가나 다로 출발하죠 그럼 우리가 순서를 가나 다라 순으로 읽고 조립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일단 머리 배틀부터 해 가다 먼저 읽어 자 가다 볼게요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므로 시의 내용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음을 담아내면 다양할 수밖에 없대 여기 여러분 누락된 전제가 있지 않나요? 시가 마음을 담아내면 왜 다양한데? 원래 여러분들이 이게 납득이 안 돼야 되는데 시가 마음을 담으면 시의 내용이 왜 다양해? 마음이 다양해야지 그래 안 그래? 아 이거는 출원력이다 그죠? 근데 이상해야 돼 대뜸 마음을 닮는다고 왜 다양함? 이렇게 됐었어야 돼 자 그 다음 인간의 마음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두 개를 잡아요 시의 내용 그리고 마음 그 다음에 다 보세요 시는 사람의 내면에만 담아둘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탄생한다 라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이 견해에 따르면 시를 감상한다는 건 시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 시에 담긴 마음을 읽어내는 것 이 말과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 그쵸? 그러면 이 두 단락 중 어디가 앞에 나와야겠어요? 시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래서 시 감상할 때 뭐가 중요한가 그리고 이걸 쓴 시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나죠? 그래서 다로 출발해야죠 그래서 가다를 읽고 머리 결정이 나요 그러면 몇 번 몇 번 지워 1, 2번 지워 자 그러면 여기서 선지를 볼까요? 선지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로 끝나네? 라로 끝났지? 이런 거 왜 안 씀? 그쵸? 우리 객관식 푸는데? 이게 암해요? 아니지 같은 조건으로 싸우는데 좀 더 빨리 풀면 좋은 거 아니야? 우월하잖아 자 그럼 여기서 라를 볼게요 그리움이 담겨있는 시가 많은 것은 그리움이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리움 그리움이 담겨있는 시가 많아요 그게 간절한 마음이라서 이렇게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가 많은 건 당연함 그리고 나를 보세요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이 있기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도 있다 아깐 마음이 다양하다며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래 그럼 이건 예외적인 거죠 예외적인 마음의 예시로 그리움이 나왔죠 이 예시로 그리움을 제시해야 라가 나올 수 있죠 라가 누구보다 앞에 올 수 없죠? 나보다 앞에 올 수 없죠 그쵸? 자 그래서 라보다 지금 나가 여기 있고 나라라는 앞설 수 없어 요거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러나가 뭘 이제 역접해줘야 돼?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공통점이 그리움이기 때문에 다양하다 뒤에 나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안은 3번 가와 나 사이의 역접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배열 후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는 사람의 내면에만 담아둘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탄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시를 감상한다는 건 시에 담긴 마음을 읽는 것 그때 시가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므로 시의 내용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다양하다며 근데 여기서 그러나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이 있다 다양하지 않고 그쵸? 다양하면 찢어지는 거잖아 근데 누구나 공통점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움 그리움 구체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여러분 6번은 장문이고요 실용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장문 문제가 나와도 그냥 비문학 지문을 쓸 때가 많았는데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든가 뭐 NCS라든가 그리고 또 뭐 수능에서도 이제 실용문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P셋도 그렇고 그래서 지문 자체가 실제 공문서나 행정문서나 법조문이나 이런 게 들어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다음 글의 기업부터 이유를 지침에 따라 수정하는 방안 그럼 여러분 뭐부터 읽어야 되겠게? 왜 얘부터 읽어? 발문이 시키는 대로 읽기로 했잖아 발문이 지침에 따라 고친다며 근데 얘를 먼저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얘 보고 다시 보게? 지침부터 읽어야죠 자 그럼 지침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서 박스가 있다고 박스를 그냥 그 순서대로 보지 마세요 발문이 시키는 순서대로 보세요 지침에 따라 수정한다 자 그럼 지침 제목을 중복된 표현 없이 쓰라 그러면 저 제목에 중복 표현이 있으면 고칩니다 이거죠 그러면 트라이앵글로 자 지침 보고 제목 보고 선지 보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중복 있죠 그럼 세모세모씨가 두 번 나왔잖아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돼? 저렇게 그럼 1번 바로 소고 적절하네 그 다음 목적과 행사 계열을 행사의 주요 대상인 지역민과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 브랜드 홍보와 향토기업 내실화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둘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 둘 다? 그냥 이거는 지금 지역민에 대한 게 없잖아 다 지역기업에 대한 거죠 그러면 A와 B라고 했는데 A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 지역민에 취업률을 재고해 올려줘 지역민에 대한 얘기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요것도 있다 땡땡씨 취업지원센터 활동보고를 일자리 홍보 그러면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를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민들에게 이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신청 방식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해라 근데 여기에 다양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행사 10일 전까지 어디에다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거지 다양하게 제시한 게 아니야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자 그럼 다양하게는 뭐죠?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려면 몇 가지 이상이어야 된다고 엄청 자주 얘기했지? 두 가지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도금 줬잖아요 도금 줬죠? 그리고 고유어로 바꿔 쓴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오히려 여기에 한자를 준 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힌트가 그럼 내용 보죠 선생님께서 오늘 영면하셨다라고 했고 영 길령 영원할 때의 영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면 보세요 면이 어디에 있었죠? 우리 알고리즘에 부수 확장한 자에 보면 눈목자에 수면이 있었죠 수면에서 면 자가 잠잘면이라 했지 그러면 뭐야 영원히 자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무원은 국민을 기망해서는 안 된다 속일기자도 배웠죠 자 그래서 속일기 기망해선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되다 자 그 다음에 자 금일 명일 금명간을 처음 들었대 금일 명일 이거 고전산문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금일이 이제금자죠 그래서 오늘 명일은 박는 날 내일 그래서 오늘 내일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무관들에게 회의 시간이 바뀌었다고 공지했다 여러분 공이 무슨 공? 모두 모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널리 알렸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여러분 8번 이거 고전운문 2개 제가 한자까지 같이 공부해주세요 라고 했던 다섯 작품이 뭐뭐뭐뭐예요 공무도하가 구지가 황조가 추야우중 송인 딱 5개요 요 다섯 개만 한자까지 공부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문화가 알고리즘 할 때도 그건 한자 기준으로 요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뜨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어 수업 촌스럽게 한다고 내가 나 진짜 엄청 트렌드한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요즘 고등학교 계정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먼저 반영해서 고딩들도 한자를 보는 과목이라서 많지도 않아 딱 다섯 개 하라고 그랬잖아 그중에 두 갠데 그죠 자 그럼 내용 보죠 펄펄라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이걸 시험장에서 읽어야 되면 더 문제 아니야 황조가 이미 알았어야지 추야우중을 처음 읽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현대문학은 순용이 맞아 근데 고전운문 특히 고전운문은 이게 교과서 필수작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까지 공무원 출제 선지들을 보세요 선지들을 보면 미리 아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설도 굉장히 대강하려면 대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맞았어도 잘 들어봐 이거 알고 풀었나 자 여기 보면 일단 여기 황조 나왔죠 펄펄라는 적개꼬리는 정다워요 그러면 황조가 서로 정다운 겁니다 근데 외로워 여마지독 나는 고독의 독 난 외롭구나 인의 몸은 자 수기여귀 더블여 돌아갈귀 누구와 함께 돌아간단 말인가 여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은 외부 대상 그리고 이 둘은 뭐예요 나 그리고 대조되지 저 꾀꼬리는 정다운데 나는 외로워 그래서 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시험에 기출의 예전에 저 꾀꼬리를 뭐라고 부르는 게 나왔죠 감정대조물이라고 나왔었잖아요 제가 기출 수업할 때 다 해드렸죠 감정대조물이다 나로 하여금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 황조가를 배웠을 때 이런 얘기를 듣죠 이 작품의 작자인 유리왕이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치희화희가 치희화희가 뭐라고 그랬어 꽁녀 변혀라고 했지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유리왕이 사냥한 사이에 싸워가지고 꽁녀가 집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데리러 갔다가 됐어 화희랑 살아 이래가지고 혼자 돌아오면서 읊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헷갈릴 선지가 없어 근데 이 배경설화를 모르면 배경이야기를 모르면 이 텍스트 직역된 텍스트만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는 고전 음문은 아직도 내신형이 나온다고 자 그럼 1번 가의 황조는 화자에게 외로움을 유발합니다 이때 이걸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화자는 이미 외롭지 않았나요? 꾀꼬리 때문에 외로움이 유발된 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 외로움이 유발되었다라는 게 그 전에 외롭지 않았다가 전제되어야 성립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외로웠는데 더 외로워졌겠죠? 여러분 커플랩해서 더 외롭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화자에게 외로움을 유발한다 혹은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한다 둘 다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또 가의 화자는 이럴 때 나 본다고 나가지 말고 가에 대해서 끝장내고 가랬지 가의 화자는 상의를 바라고 자 그럼 여기서 상의가 뭐예요? 다정한 거 그래서 가의 화자는 이제 아내와 다정하고 싶었어 근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지 그러니까 바랐다는 건 맞아 그래서 슬픈 거야 이루지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바라고 5 그 다음 4번 가의 화자는 더불어 돌아가는 것을 지향하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3번 4번 보세요 얘는 바라려 하고가 아니라 바라고죠 근데 얘는 뭐죠? 지향하려 하고죠 여러분 지향이 뭐예요? 바라는 거 아니에요?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단어를 다른 걸 썼을 뿐만 아니라 뒤가 다르죠 바라고 그 다음에 얘는 하려하고 이거 왜 나눠서 썼을 것 같아 출제자가? 이미 이별했어 유리왕이 그러니까 유리왕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가 어 이제 다른 여자 찾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랑 돌아갈 수가 없다 혼자 가야 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별하고 상의를 바랐으나 그러니까 정답길 바랐지만 실패하고 혼자 가야 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푸념했단 말이에요 푸념 그러니 더불어 돌아가는 것을 지향하려 하고가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지 끝이야 이게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아는 사람은 지향하려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아요 맞죠? 그치? 이제 알았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여기서 멈칫멈칫했어요 그러는데 이게 유리왕의 이 창작 의도를 알면 하나도 안 어렵다 이별 후에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 그럼 답은 4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뒤에 날 볼게요 우리는 공부 중이니까 보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요새 끝난 거야 사실 자 나 자 여기서 이 최치원은 취하우중을 언제 어디서 지었죠? 당나라에서 빈곤가로 갔을 때 그쵸? 그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없으면 한탄하면서 외롭고 고국이 그립고 그쵸? 요런 상황에서 이 노래를 했죠 이런 창작 의도를 아냐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고전 시가를 그냥 수능 스타일로 풀면 돼 복이 없어도 다 풀 수 있게 나와 이게 정말 누군가는 알 텐데 유리하고 불리함이 있는데 몰라도 풀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똑같은 걸까? 답안 결정에 정말 흔들림이 없었어? 고전 음문은 내신형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알겠죠? 고전 음문만 현대 음문 나도 그렇게 안 시켜 자 그럼 내용 보죠 가을 바람에 오직 애써 심한 을풀 뿐 추풍 유고음 자 새로 소지음 세상길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내 마음 헤아려주는 지음이 없네 자 그 다음에 창의 삼경우 창 밖에는 한밤중에 하염없이 비가 내리는데 이것 때문에 더 슬퍼 더 외로워 비 때문에 자 그 다음 등전 말리심 등불 앞에 마음이 만리를 내단네 만리에 뭐가 있겠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지음 있는 곳으로 내 마음이 만리를 달리고 싶네 그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지음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고 고국이 그리워 고국이 있을 확률이 높지? 자 그럼 내용 볼게요 나는 추풍 화자에게 외로움과 고뇌를 불러일으킴 맞아요 자 1, 2번 묶어봐봐 유발이 우리말로 뭐야 그쵸? 불러일으키죠 바라는 게 뭐야? 지향이지 자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꿔서 쓰고 있지만 사실 선생님 외로움이 없었는데 유발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도 어? 외롭고 고뇌가 없었는데 불러일으켰어 그럼 정답이 몇 개야 대체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이 없잖아 그러니 자기 기준으로 선지를 해석하면 안 돼요 알겠죠? 유발하다가 그 전에 없는 걸 캐내야지만 유발이 아니야 불러일으키는 것도 없는 걸 캐내야지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1, 2번이 동시에 정답이 되게 그쵸?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어도 아 이 글의 출제자는 유발이나 불러일으킴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고 철회했었어야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지음을 그리워한다 자 여기서 세상길에 날 아는 이가 거의 없는데 이때 그리워하고 있다 여러분 그리워하다의 전제가 뭐죠? 모르는 사람을 그리워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부정하려면 그리워한다를 부정하려면 그냥 이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가 아니라요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음이 입증돼야 돼 근데 입증 못하잖아 근데 이걸 왜 엑스 띄워? 그쵸? 자 그 다음 여기 말리심을 벗어나려 해요 말리심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죠 그거를 향하는 내 마음 내가 느끼고 있는 거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지문은 쉬워 지문은 늘 본 거고 아마 수능 때부터 합치면 한 20번은 풀었을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교육청 수능 그쵸? EBS 그쵸?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작품들과 관련된 문제 20번은 풀었을 거야 하지만 또 흔들렸다면 그건 뭐 때문이에요? 의사소통의 기준점 때문이에요 문풀을 누구와 어떻게 하고 있느냐 O와 X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느냐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입니다 자 9번에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흥보가네요 흥보 전이 항부가야 흥보가는 판소리 사설 흥보 저는 판소리 소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여보 영감 중한 가장 매품 팔아먹고 산단 말은 고금천지 어디가 보았소 가지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마오 하늘이 무너져도 서산할 구멍이 있는데 설마 죽으리니까 제발 가지마오 병영 가면 거기서 곤장 한 대 맞고 보면 골병 든답디다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마오 하고 대사가 끝났잖아 이 대사 누가 했는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산문이 나왔어 대사로 대뜸 시작하면 이 말 누가 했는지부터 챙기랬지 누가 했어 흥보의 자식들이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누가 어머니 그럼 흥보 자식의 어머니는 흥보 마누라 그렇죠 그래서 자 어머니의 울음소리 흥보 마누라의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들은 거위처럼 아버지 병영 가시오 오냐 아버지 병영 다녀오실 때 나 담뱃대 하나 사주세요 이런 후레자식들 자 여러분 이런 후레자식은 누가 한 거야 오냐 한 사람이 있겠지 그죠 흥보가 지금 아빠 몇 푼 팔러 가는데요 뭘 사달라고 이런 후레자식 자 그 다음 또 한 놈이 아버지 풍안 하나 사다 주세요 이거 안경 뒷동산에 가서 나무할 때 눈에 먼지 안 들어가면 돼요 먼저 알겠지 그 다음에 흥보의 큰 아들이 아고 아버지 너는 또 왜 부르냐 이거 누가 물어봐 흥보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한 놈 한 놈 뭘 해달래 그래서 아버지 병영 다녀오실 때 나 각시 하나 사다 주시오 나의 마누라를 사다 주세요 얼마나 한심한 자식들인지 알겠죠 후레자식이라고 미리 지른 게 잘한 거야 자 그러자 아니 각시는 무엇하게 아버지 어머니 재산 없이 날 못 이어주니 데리고 막걸리 장사할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이 없어서 나를 독립시키지 못하니 아내를 사오시면 아내랑 막걸리 장사하겠대요 술 장사하겠대요 아빠 나 호프집 하나만 내줘 뭔지 알겠어 자 그 다음 흥보가 병영길을 허유허유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한 말이야 자식들이 한 말이야 자식이랑 흥보랑 한 말이야 한심한 대화지 자 그 뒤에 흥보가 흥보가 병영길을 허유허유 올라가며 울어요 아이고 내 신세 누구 팔자 좋아 부귀영화 잘 샀는데 난 어찌하여 뭐 팔러 가 몇 푼 팔아 가는구나 몇 푼 팔러 가는구나 몇 푼 팔러 가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흥보는 병영에 가서 몇 푼 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려 한다 하려 한다 맞죠 자 그 다음 아내의 말을 들은 흥보는 몇 푼 팔리 하는 것을 유보하는 게 나와요 자 아내의 말 다음에 바로 누가 막 말하죠 애들이 아빠 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그래서 흥보가 그 다음이 뭐야 호래 자식들 하면서도 허유허유 가잖아 그죠 자 그래서 유보하려 한다 X 유보가 뭐예요 미루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사실 3,4번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지문을 다 읽었는데 2번이 너무 아닌데 그죠 갔잖아요 예 지문 끝까지 읽었고 그러면 사실 시험장에선 3,4번을 입증할 필요가 없죠 3,4번을 입증하는 거는 시험에서 정확도를 높이는 행위예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어려운 문제 못 풀겠죠 그지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 흥보 자식들은 병영에 가는 아버지에게 태연이 부탁합니다 이걸 태연이를 입증하고 싶어? 아니 매 맞으러 가는 아빠한테 뭐 사달라 뭐 사달라 하면 태연한 거지 마음에 갈등이 없다니까 예 그 다음 흥보는 병영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처한 한 시를 한탄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의 대사에 드러나죠 자 그 다음 10번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여러분 이게 고전적인 한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건 한자 알면 유리하고 영면 뭐 이런 거는 기망 이런 건 일반 어휘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자 소정의 금액을 기부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바소 정할정 정할정 여기 씹혔다 정할정 얘는 오른 거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1번 소정의 금액 뭐 이거 있잖아 이게 바로 2023년 서울시 자체 출제 기출에 나왔어요 근데 이건 한자 표기로 안 나오고 그냥 같은 해죠 같은 해 서울시 자체 출제 소수직렬 문제에 나온 건데 근데 이거는 순화 쪽으로 나왔어 이걸 풀어서 의미로 그래도 같은 예문이 나왔다는 게 그렇죠? 뭐 좀 유의미한데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 난 일행직을 보니까 일행직 기출만 볼 거야 그러는데 나는 일행직 기출 10년 보느니 일행직 기출 5년에 기타 직렬 3년 보는 걸 추천해 그게 최신 트렌드야 그리고 신유영은 기타 직렬이 더 빨라요 일행직이 가장 느립니다 네 자 그 다음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관심의 관자를 관계할 관자로 쓰셔야 돼요 네 자 그래 이 관계에 여기 사소한 일을 향한 관계를 맺고자 하면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은 볼관자 볼견이 들어가 있는 볼관자로 썼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마련했다 그랬는데 이거 보일시로 바꿔야 됩니다 볼시 말고 근데 의미도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4번 지역 지역할 때 불일력자 쓰지 말고 네 요거 직역역자 그래서 지역이라고 할 때는 공간 흙토 보이시죠 자 그 다음 11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비문학 내용 확인 긍정발문 출발 그래서 부정발문과 긍정발문이 있을 때 제가 대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용 확인 부정발문은 선지 먼저 왜 참선지 3개 거짓 하나 내용 확인 긍정발문은 참안하고 나머지 다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선지보다 지문 먼저죠 근데 이제 시간에 쫄리고 막 그러면 선지 읽고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자 전공법으로 풀게요 자 지문 먼저 가겠습니다 지문을 먼저 읽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내가 출제자라면 이 부분을 내겠다 근데 이게 주제를 위한 요약과는 다르죠 오히려 이 큰 주제의 흐름 속에선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오히려 잡아라 그리고 선지가 4개니까 8군데 정도 잡고 만약에 나의 팬터치가 8군데가 나왔다면 거기서 멈춰라 더 못 외우니까 지문을 완벽히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선지에 낼 것 같은 부분을 예감하시되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지문을 한꺼번에 읽고 선지로 갔다 오지 마시고 중간에 갔다가 돌아오세요 지문을 나눠 먹어도 돼 왜 주제 유형이 아니잖아 지문을 한꺼번에 읽어야 되는 유형은 주제랑 전개방식 긍정밖에 없어 지문은 나머지 유형은 다 끊어 읽어도 돼 자 그럼 볼게요 고려시대에는 여러 차례 전란을 겪으며 서적의 손실이 많았고 이로 인해 서적을 대량으로 찍어낼 필요가 생겼고 그 결과 금속활자가 등장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왜 있어요 고려시대에 금속활자에 등장해요 그리고 왜 금속활자가 이때 등장했는지는 달달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고려인은 청동을 녹여서 불상이나 범종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어 이러한 고려인에게 금속활자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럼 뭘 활용을 잘했다는 얘기야 청동 고려인은 청동 활용을 잘했다 더 읽을 수 있지 그럼 더 읽을게요 고려인은 금속활자를 만들 때 진흙에 가까운 고운 모래를 사용했다 엥? 우리 모르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거 잡아요 진흙에 가까운 고운 모래 그 다음에 과정을 끊어도 끊어도 선후 과정 이런거는 단계별로 나눠두면 선지에서 필요할 때 빠르게 확인하면 되거든 이 모래를 어떤 모래 이 모래가 무슨 모래 고운 모래를 상자 속에 가득 채우고 끊고 그 위에 목활자를 찍어 눌러서 틀 완성 자 밑줄 끊고 그 다음 틀을 완성한 다음 황동액체를 부어 만들었어요 자 이게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고운 모래 알지 알지 고운 모래 자 그 다음 그 모래는 황동액체를 부을 때 거품이 생기는 걸 방지한다 거품 방지 고운 모래 거품 방지 거품 방지하면 활자가 파손되건 어쩌저쩌저 좋대 잡은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할 때는 이때쯤 어 더 못 읽겠다 이 상태였을 거야 평범한 두뇌는 시험장에서 긴장을 하면요 요정도에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능 3등급 기준으로 제가 ppt 요 폰트를 썼을 때 22 24 사이로 써가지고 한 슬라이드 한꺼번에 잘 못 읽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한번 렉이 와 근데 과정이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쯤 렉이 오고 이때 잘 만났어 어디서 한번 멈추냐면 자 금속활자 만드는 데까지였어 요 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활자를 가지고 뭐 할 때 인쇄할 때니까 너 이따 기다려 인쇄할 땐 이따가 볼게 이렇게 그 다음에 선지로 갔다 돌아와 자 그러면 선지로 가볼까요 선지 선지 1번 고구려인은 범종을 만들 때 황동 청동 해놨어 청동이야 자 그 다음 고려인은 이 금속활자를 만들 때 목활자를 사용했다 어때요 중간에 들어갔죠 모래 위에 그쵸 목활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고려인은 금속활자를 만들 때 황동틀이에요 아까 전에 틀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왔죠 그쵸 자 그래서 황동틀X 황동을 부어요 황동 액체를 부어 황동틀을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고려인은 금속활자를 만들 때 목활자와 달리 유성먹을 썼느냐 이거는 이미 답이 나왔잖아 사실 확인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마음이 불안해서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잡아 목활자와 달리 유성먹 한 다음에 안 읽은 부분만 읽어 그럼 나오잖아 마지막에 뭐 나와요 요게 요게 있잖아 목활자와 달리 유성먹 끝 이렇게 이렇게 푸세요 너무 무리해서 끝까지 다 보지 말고 자 그 다음 12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 뭐야 또 긍정발문이죠 지문부터 볼게요 그리고 얘는 보세요 선지까지 다 들어왔네 그러면 글자 채도 조금 작기는 하지만 요정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볼게요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에는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무속을 탄압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전에 뭐 얘기였어요 고려시대에 금속할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왔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따닥으로 유사재재를 안 놓거든요 그게 약간 비문학 제재를 이렇게 놓거나 이런 거에 약간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긍정발문 몰아낸 것도 그렇고 우연일지 이게 의도일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밸런스가 아주 좋진 않다 회차로는 자 그럼 조선시대에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무속을 탄압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요 무속 탄압은 결과죠 근데 뭐하다 그렇게 됐다고 국가체제를 정비할 때 무속 탄압이 일어났다는 건데 국가체제 정비에 무속 탄압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도성대의 무당의 거주와 무엇행위를 금하고 부터 과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탄압 방식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봉사하게까지 탄압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탄압했어 이중에서 탄압 방식 중에 무엇 무쇄 여러분 한자 문제로 예전에 기출에 유명세 나왔던 거 기억나요 유명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해서 치르는 세금이라 했지 세금세잖아 그죠 그래서 무쇄 조세 얘기에요 조세 그래서 요거 세금 무쇄는 고려 후기부터 확인되지만 정식세금으로 제도화해서 징수한 건 조선시대부터였다 여러분 사실 조선시대 무쇄 얘기할 거면 이 얘기 안 해도 되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제의 흐름상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비교대조 구문이 들어가면 반드시 선제 쓰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 후기 때도 있었지만 그땐 정식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정식은 언제부터였어요 조선시대 때부터였다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 제도적 차원에서 실시한 무쇄징수로 인해 무당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멈추고 갔다 돌아와도 돼 많은 변화 했겠지 뒤에서 그럼 이때 선지로 가 괜찮아요 긴장했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거기다가 이전에 있었던 지문에 대한 잔상효과 때문에 선생님 안 읽혀요 안 들어가요 끊어먹어 그죠 배부르면 끊어먹으면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무당은 관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결과도 얻었다 라고 했는데 관이 원래 의도했던 바 관이 원래 의도했던 바가 뭐에요 무속을 탄압을 해 뭐 때문에 국가체제 정비가 목적이야 국가체제 정비가 목적이라고 그럼 우리는 뒤에 뭐가 있나 없나 보면 돼 국가체제 정비 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번 무당은 치유능력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관에서 일했다 여러분 여기에 의료기관에서 봉사한 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치유능력을 인정받아서에요 탄압 방식이에요 탄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 아직 안 읽었으니까 엥 뒤에 나오나 볼게 하지만 1문단은 없어 자 그 다음 무당은 고려와 조선에 걸쳐 제도 내에서 여러분 그럼 고려 때도 제도 아니었어야 되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정식세금 도입은 언제? 조선이죠 그러면 고려의 액수죠 자 그 다음 무당은 국가의례에서 배제되어 고르례를 주관하면서 그럼 국가의례 배제 끊고 고르례를 주관 끊고 건의가 약화됐는지 이따 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 하나밖에 처리 못했네요 아니야 지금 뒷부분에서 뭘 찾아야 될지 알고 들어가지 50% 푼 거 맞아 그럼 뒤에 보세요 무쇠징수의 효과는 컸지만 본래의 의도와 자 여러분 본래의 의도가 뭐예요? 탄압이에요 그리고 탄압을 왜 해요? 국가체제 정비예요 그러면 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탄압이 목적이었다고 근데 그 탄압 목적과 다른 결과를 유발하기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오히려 관에서 무당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결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게 됨 1번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참이고 자 하지만 세금으로 인해 무당의 위세와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고요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의뢰를 주관하던 전통 사라지고 그리고 고을굿은 음사가 되었어요 중단 그러면 국가의뢰에서만 배제된 게 아니에요 고을굿도 어떻게 돼? 결국에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권위가 약화된 이유는 뭐 때문이고 권위가 약해진 건 세금 때문이지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 됐죠? 요렇게 자 그다음 13번입니다 자 13번에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또 긍정발문이에요 머리에서 쥐가 날 것 같은 거죠 왜? 어려워서가 아니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연달아서 내게 너무 많은 긍정발문을 주니까 뭐가 걸려?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쑤셔넣는데 렉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땐 지금 저처럼 끊어먹기 하는 게 답이라니까 그래서 끊어먹으셨어요? 저한테 수업 들으시던 분들 이럴 때 뭐라 그랬어? 주제랑 긍정발문의 내용 전개 아니면 나눠 읽어도 된다 했잖아 자 그럼 내용 봅니다 우리 앤 문어는 한문이든 한글이든 지금과 같은 가로쓰기가 아닌 새로쓰기였다 이럴 때 뭐가 아니이는 치질 마 그냥 어떻게 우리 앤 문어는 새로쓰기 이렇게 새로쓰기의 빗줄 새로쓰기 그 다음에 물론 외국인이 펴낸 다른 작품 다른 책들 같은 경우 가로쓰기 근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거 다 칠 필요도 없어 외국인이라고 물결 칠게 외국인 그 다음 1880년에 리데리 편차나 한불자전 그 다음에 한영자전 그 다음에 로조사전 나오는데 다만이죠 다만 다만 로조사전은 가로로 쓴 부분도 있고 세로로 쓴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읽고 더 읽지마 제 생각엔 제가 평균적 두뇌를 얘기할게요 그냥 수능 국어등급 3등급이라 할게 자 그러면 3,4로 해 어쨌든 이 정도면 긴장했을 때 그냥 말고 편안할 땐 다 잘 되지 시험장일 때 긴장하면 세 지문이 연달아서 푹푹푹 이렇게 안 들어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춰 갔다 와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로조사전은 가로쓰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로도 있고 가로도 있는데 그럼 1번 땡이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가로쓰기 책은 자 1895년에 이들이 쓴 국한어 국한회어 요거 자 그리고 국문으로 된 표제어를 한문으로 풀이한 것은 국한문 혼용체의 사용 빈도가 높아진 시대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요거 동그라미 칠게요 이 문단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쓴 가로쓰기 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 잘 보이게 동그라미 치고 이미 뭐 겸나표 있으니까 잘 보이지만 요거 자 국한문 혼용체의 사용법은 사용빈도가 높아져서 그럼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표제어가 자 그 다음 서문에는 글자와 행의 기술 방식 표제어 배열 방식 등을 설명하고 이 방식이 알파벳 사용하는 서양의 각 그 서적을 본뜬 것 이라는 말도 들어있대요 그러면 가로쓰기한 이 책이 서양 서적의 본을 받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주시경의 가로쓰기 주장이 1897년 여러분 여기 언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비교하세요 주시경의 가로쓰기 주장이 이거보다 나중이죠 그러면 가로쓰기 책이 먼저 나온 거잖아요 주시경 선생이 나중에 주장했죠 그러니 이것을 고려하면 국한회어의 가로쓰기는 획기적이다 그러니 이거는 흔한 일이다 아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독특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번 보세요 국한회어는 가로쓰기 방식으로 표기한 서양 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맞고 여기 2번에 보면 1895년경에는 가로쓰기 사용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주시경 선생이 가로쓰기 주장한 게 언제예요? 97이에요 획기적이래잖아요 획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2번 땡 자 그 다음에 국한문 혼용과 띄어쓰기에 대해서 띄어쓰기는 지문에서 나온 적 없고요 그리고 국한문 혼용은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것이 어디에 반영됐죠? 국한회어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근데 이게 가로쓰기가 시행이 돼서 이게 활성화됐다고 그랬지? 근데 오히려 이 시대적 흐름 때문에 이 책이 표제어가 어떻게 쓰였어? 이렇게 국한문 혼용을 했는데 여기에 가로쓰기가 시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3번은 이제 우리가 참가질수의 이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나 띄어쓰기는 자 됐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언문이나 말모의 얘기는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가 선지의 모든 것을 시험장에서 입증할 필요는 없잖아 답안 나오면 해설지 참고 자 그 다음 14번 14번 문법 규정 문제 중에서 이론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론문법 문제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맞아요 이론문법보다 어문규정이 더 나온 거예요 세 문제 중 하나는 이론문법 두 개는 어문규정이야 근데 그래서 원리문법을 등한시하는 풍조가 생겨서 풍조가 원리문법을 아예 안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 하나는 버려도 돼? 이렇게 늘 쉬운데 95 맞아야 되거나 100점 맞아야 되는데 하나는 버려도 돼? 아니지 그리고 저랑 같이 문법 규정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론문법 안 하면 어문규정 외울 거 너무 많죠 근데 이론문법 배우면 어문규정 외울 게 오히려 적죠 왜?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리문법을 버리면 이해를 버리고 그냥 닥치고 암기하겠다는 건데 겁내 많아 외울게 그러면 암기에 약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원리문법을 배우고 어문규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문론을 안 배우고 표준바른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할 수는 없어요 형태론을 안 한 채로 한글 맞춤법 조항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항 연결 문제 난 어쩌려고 그래 그치? 조항 연결 문제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 여기 없어서 그렇지 그치?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의 귀의 문법적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이것도 2014년에 나온 적이 있어요 2014년 서울시에 나왔더라고요 똑같아 기차기 근데 여러분 이게 2014년 이후로 안 나왔나요? 아니에요 제가 매년 하는 모두의 약점 특강에 품사 변별의 명사와 명사형 구별 핵심적으로 다르죠 몇 가지에 세 가지에 동사 형용사 구별 명사 명사형 구별 관형사와 관형사형 구별 이 세 가지야 그 세 가지 중 하나가 나온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내용 봅니다 자 이 기는 둘 중 하나예요 명사화 접사이거나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인 척을 하게 해주는 전성음이거나 자 그러면 명사형 전성음이라면 서술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용언의 활용형이니까요 그리고 명사라면 서술성이 없어야 합니다 1번 수진이는 도련 허공을 보기 시작했다 그럼 여러분 허공을이라는 목적어에 대해서 서술어가 뭐죠? 자 수진이가 갑자기 허공을 보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보다가 허공을에 대한 뭐야 서술어야 그럼 서술성이 여전히 있지 그죠? 자 그 다음 경주만은 속도는 둘째치고 크기도 놀라웠다 여러분 여기서는 자 놀라웠다에 대해서 앞에 나오는 속도와 크기가 뭘까요? 주어예요 속도 크기 놀라움 그럼 서술절이 안긴 문장이야 경주만은 뭐가 크기가 놀라움 이렇게 그래서 직결되는 주어는 크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서술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명사형이고 얘는 명사예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나무가 굵기는 했지만 열매는 얼마 안 달렸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나무가 굵다 그렇기는 했지만 이거죠 그럼 나무가라는 주어에 대해서 굵다가 서술어고요 그 다음 토끼가 너무 빨리 달리다 그것 때문에 이거거든 그러니까 토끼가 라는 주어에 대해서 달리다가 서술어고 앞에서 꾸미고 있는 것도 뭐예요? 부사고 부사가 용언의 꿈이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어떤 성분에 대한 서술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술성이 유지되고 있는 용언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면 명사인 척을 하게 해주는 전성어미인 기가 사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술성이 없는 무엇 크기 크기는 명사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서술성이 있다 없다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형태론만 알면 잘 될까요? 지금 주어선 서술어 목적어 이런 거 잡아야 되죠 이건 통사론이죠 이 한 문제 형태론과 통사론을 함께 넣은 거예요 두 가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한 거죠 출제자가 그래서 원리문법 한 문제 나와도 혹은 두 문제 나와도 사실 어떤 특정 단어는 버리고 간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15번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벌에 벌에 쏘여 얼굴이 부어 기본형 피부가 부을 때는 시옷 붓다 자 그래서 붓다가 시옷 불규칙 활용을 해서 모험 어미가 나오면 시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석궁은 망치와 정으로 바위를 부수었다 여러분 이건 부수었다 여러분 이건 부수었다야 부수 엇 다 이건 부수다와 부서지다는 별개로 태어났다 최근에도 얘기를 되게 자주 했죠 그렇지 그래서 부서지다는 반복적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 근데 부수었다가 나온 거지 부수었다 부수다가 기본형 그 다음 자 소가 내 엉덩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나 뿔 따위로 세차게 부딪히는 거고 주어가 소죠 소 여러분 소는 이렇게 받다를 하고 만약에 내 엉덩이가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 받히지 피동 받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요즘 운동을 못해서 체중이 여러분 어떤 것의 양이에요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양이 늘어나는 거 이거는 디귿 붙다예요 그래서 요 디귿 붙다는 디귿 분류칙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음 어미가 올 때는 리을이 되지만 이렇게 자음 어미가 올 때는 그대로 써요 그래서 체중이 불었어 맞아 뒤에가 어시잖아 모음 어미 앞에서는 리을 근데 어때요 자음 어미 앞에서는 원형 그대로 디귿을 써야죠 그럼 여기 1번 4번 묶어주세요 붙다 붙다 혼동 어휘예요 혼동 어휘 그래서 이게 한글 맞춤법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휘 한자 파트의 혼동 어휘 단원에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 중에 낯선 건 하나도 없었다 다 기출이 없고 기본서에 다 있고 압축서에도 있고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16번입니다 뭐만 보면 돼 그렇지 문호한 알고리즘의 혼동 어휘 부분만 보면 되지 작열 작열 갱신 갱신 개재 개재 자 그럼 내용 보죠 오후에 태양이 뜨겁게 뜨거울 열 자 열이죠 여러분 열은 밑에 불화부수가 있었잖아 근데 작열 렬은 찌질열이었어 기억나요? 옷을 찢어 오드이자가 들어있었죠 한자로 돼도 풀 수 있죠 우리 이거 그치 근데 심지어 이렇게 도금으로 줬네 얼마나 쉽게요 자 그래서 뜨겁다 여기에 자 불화 보이죠? 그리고 여기 열에 그리고 렬자엔 오드이자 찌질열 뜨겁다 열 그리고는 찌질열 그러면 뜨거운 건 이렇게 열을 써야 되고요 포탄이 터지다 터지는 건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터질 때는 찌질열 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료된 비자를 뭐하지 않았다 연장인데요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을 더 연장하는 것은 갱신이고요 신기록은 경신합니다 갱신 경신은 한자가 똑같이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읽어라 이게 어디에 나와? 알고리즘에 동자 이음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갱신 경신은 한자 같아 그 다음 이번 무역협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자 여기서 게재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 게재 할 때 이 게가 중개할 때 게이기도 해요 있을제 자에 어떤 것들이 사이에 끼어 있다 사이에 존재한다 자 그리고 어이 게재는 올릴 게 자예요 신문 게재 할 때 게시판에 개입니다 올릴 게 자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아 17번 별표 여러분 17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논리 없이 그냥 글을 내재적으로 이해해서 어떻게든 풀어봐 이렇게 주장하는 해설이 있을 거고 알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출제자는 알고 풀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구 7급에 논리 추론이 나올 리 없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떻게든 읽고 선지 보고 끼워놓고 대입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요거 출제자의 의도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제가 빈칸 추론할 때 뭐라 그랬죠 빈칸이 문장에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주변부부터 먼저 보시라 그랬죠 그러면 범위 잡아볼게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이면 화자표 요렇게 하고 자 요렇게 뒷받침 왜냐하면 자 그 앞부분이 뭐예요 따라서 법이 없다면 따라서 법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 그럼 따라서 앞에 잡아 그렇다면 자유는 이렇게 그럼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직결되는 부분으로 잡을게요 뭐 앞에서부터 읽어도 돼요 근데 저랑 늘 공부해온 친구들 요렇게 먼저 보고 들어가서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 연역추론인 거 아실 수 있죠 앞에 자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 질서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 주장이 이거야 이게 결론이라고 그리고 뒤에 있는 왜냐면도 전제야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이제 내용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법을 자유와 대립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법을 혐오하는 경향이 있대 그럼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 그다음 그러나 모든 국민이 법 없이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주장했던 자유지상주의자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없단 얘기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법 없이 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환상이다 는 부정한 거거든 서술부가 부정된 거야 법 없이 뭐가 없어 자유가 없어 그래서 이 말이 법 없이 자유가 없단 말이야 그다음 몽테스키에는 인간이 법과 동시에 자유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법 밖에서 자유를 찾으려 한다면 이 표현을 볼게요 인간이 법 밖에서 자유를 찾으려 한다면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온 노예다 여러분 이거 유추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인데 자 벤다그린 그려볼까 법 바깥에서 자유를 찾기 때문에 봐봐 법 밖에 자유가 있나 그러니 뭐래요 주인의 집 밖에 있는 노예 그러면 얘가 주인이지 법이 주인이야 그리고 자유가 노예라고 비유를 했을 때 자 그래서 얘가 주인 얘가 노예 이 얘기는 이 벤다그린이 그쵸 타당한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야 이러면 안된다는 거죠 이 꼴이면 안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유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지 법 속에 있어야 돼 집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자유가 법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글의 글쓴이는 이 벤다그린의 모양에 반대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요것에 반대하며 뭘 원하나 볼게 자유는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자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에 의해서만 보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 그럼 여러분 요 모양은 뭐야 법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 이것의 대우문은 뭔데 뒤집어 볼래요 자 P Q 해봐요 이 말과 같은 말은 Not Q는 Not PG 그럼 뭐야 자유가 있다면 그렇죠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법안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돼 법이 바깥에 있고 자유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어 그래서 논리식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좌충, 우필, 충분, 필요 자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 관계가 이래 봐봐 자유는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 의해서만 보장되니까 자유가 왼쪽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결론이 뭐였어요 자유 왼쪽 법이 오른쪽이죠 왜 법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개가 나와있으면 빈칸에 매개양 지우고 이 둘의 관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를 연결해서 빈칸에 그 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에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정답이 한계로 보이죠 선지 1번 보고 맞나? 헷갈리고 선지 2번 보고 맞나? 헷갈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답안을 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반드시 요 말이 들어가야 돼 자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 법 자 그러면 답안 요게 바로 제가 이제 독해 알고리즘에서 수업을 했던 피로충분을 이용한 그쵸? 식이었고 식에서 쉬운 식은 인간은 생각한다 이제 기억나지? 빈칸 나는 생각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이거 빼고 나는 인간이다 이거 넣어야 된다고 했지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 3번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사회질서 그리고 법에 의해서만 확립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지 알겠죠? 법이 맨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지문 안에 있는 전제 결론을 알면 빈칸을 넣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지문을 내가 이해했고 이해했다고 믿고 선지 보면서 끼워가지고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출제할 때 만들었기 때문에 뚫어서 자 그 다음에 18번 볼까요? 자 18번에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육각형의 벌집 모양은 자연이 만든 경이로운 디자인이다 자 이 벌집의 과학적 구조는 역사적으로 경탄의 대상이었는데 자 이 다위는 벌집을 경이롭고 완벽한 과학이라 평가했다 벌집의 정육각형의 구조는 구멍과 구멍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하면서 엔드 자 공간을 최대할 수 있는 가장 안전적인 조건입니다 자 형태예요 이 구조는 자 구멍 사이의 간격 최소화 공간 최대화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가장 안정적 이 구조는 네모라는 이점이 있대요 그러면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안정적인 이점이 있죠 근데 선지 그거 없다? 그치? 그러니까 왜 안정적인지를 찾아야 돼 왜 안정적이야? 자 밑에 벌이 밀라비론스를 만들려면 파론스 꿀을 먹어야 돼요 근데 공간이 최적화되면 여러분 위에 공간 최적화라는 말이 그대로는 없죠 구멍 사이 최소화 공간 최대화 그러면 이 결과가 공간 최적화인 거야 공간이 최적화됨으로써 필요한 밀라비양이 줄어서 벌집을 짓는 데 드는 노력과 에너지가 최소화된다는 이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공간 최적화 그리고 노력과 에너지 최소화가 여기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한데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답안이 없을 수도 있어 되게 직관적으로 밀라비 덜 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대신 선지 볼까? 여기서 노동량이 최대화될 리가 있어? 노동량이 어떻게 되는 건 알고 있지 우리가? 금방 봤잖아요 노력과 에너지가 줄어요 노력과 에너지가 줄면 최대화 지워 1, 2번 아웃 1, 2번 아웃 하고 아 나는 빈칸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공간이 최적화되어서 노력과 에너지가 적게 든다를 넣고 싶지만 원초적으로 밀라비 적으니까 적게 드니까 밀라비 적게 드니까 노력과 에너지가 덜 들지 자 그래서 밀라비 양이 적게 드는구나 선지로 보고 깨달아도 돼 근데 중요한 건 1, 2번의 가가 개소리인 걸 알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게요 자 살아남은 3, 4번의 나를 미리 읽으세요 자 여기서 자연의 구조인 벌집이 인간의 창조활동에 영감을 줌 자 인간 창조활동에 영감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나 인간이 만든 디자인은 자연이 만든 디자인보다 뛰어날 수 없음 자 그러면 질문을 볼게요 이처럼 벌집은 자 과학적으로 탄탄하고 기술적으로 효율적이다 게다가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견고하고 가볍고 실용적이고 아름답기까지 한 이 구조를 이 구조를 닮은 건축양식이나 각종 생활용품을 흔히 발견할 수 있어 이것은 블러블러라는 뜻이래 여러분 벌집에서 영감받아서 만든 거죠 근데 우리가 벌보다 못한 게 입증이 돼요? 그걸 뭉개면 어떻게 선생님 벌이 만드는 걸 우리가 못 만드니까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답안이 두 개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어디까지만 가야 되느냐 하면 따라서 만들었다까지만 가 그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따라했다는 지문에서 입증이 되질 않아 알겠죠? 빈칸에 가장 적절한 을 고르는 거지 거짓 입증 안 되면 답이 되는 게 아니야 추론은 그런 거요 그래서 여기서 입증할 수 있는 건 따라 본떠 만들었다까지니까 창조활동에 영감을 주다까지 해요 못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어요 알겠지? 알 수 없다 얘는 그 다음 그치 제가 입실 코드라고 자료 제공했었을 때 이 유형 그대로 나왔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내용 보겠습니다 또 19번 자 19번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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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9번을 가장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체의 정답률이 보여주는 어려운 문제와 합격권이 망설였다고 하는 점수는 달라 진짜 난도가 높은 건 모두가 틀리는 문제 몰라서 안 해서 틀리는 문제보다는 공부를 했어도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도 그렇죠? 했는데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 문제 생김새를 보세요 자 이걸 보고 문법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문학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해요 근데 문법적 지식이 있다고 얘가 그냥 풀리진 않아 자 볼게요 기준이 지문에 있거든요 자 여기 첫 번째 문단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서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언어는 본질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변화 과정을 거칩니다 언어는 변화한다 그 원인은 이러저러 저러한 게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하는 건 1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이거예요 단어의 의미 변화는 대략 세 유형으로 나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 유형은 뒤에 나오죠 이게 아니에요 단어의 언어의 변화 원인이 아니고 이 뒤에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2, 3, 4번은 둘째 문단이 기준입니다 이것부터 헷갈린 사람이 너무 많았을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이 문제 낸 사람이 난 친구하고 싶어 자 어쨌든 나쁜 의미로 똑똑해 자 어쨌든 나쁜 의미로 똑똑해 그냥 이거잖아요 17번 18번은 되게 정직하게 사고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19번은 19번은 혼란을 일부러 유도한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걸 유발한 거야 출제자가 일부러 그랬어 그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 근데 위기 대처 능력 같은 거 보고 싶은가 보죠 언제나 진상 민원인이 앞에 있어도 제정신으로 기준을 잃지 않고 푸는가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아 나 얼굴 왜 긁었지 되게 바보같이 먹을 것 같은데 자 단어의 의미 변화는 대략 세 유형으로 그때 여러분 이런 거 미리 알았어야 될 것 같죠 밑에 나오는 선지 미리 알았어야 될 것 같죠 봐봐 외에는 밥도는 진지를 뜻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저러한 진지로 국한에서 쓰이고 있다 여러분 국한에서 쓰이는 거 의미가 넓어지는 거에 좁아지는 거야 좁지 의미 축소야 그 다음 지갑은 원래 종이로 만든 것에만 사용했지만 지금은 가죽이나 헝겊 따위로 만든 것도 모두 포함한다면 의미의 너비가 어떻게 된 거야 넓어진 거야 확대야 자 그 다음 어엿보다는 본래 불쌍하다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아름답다로 뭐라고 바뀌었다 의미 이동이야 의미 축소 확대 이동순으로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걸 미리 알아야 하겠어요 서술어로 보여줬어요 서술어 이것만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이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문법으로 분류했지만 사실 비문학이야 봐봐요 1번 지갑의 의미가 변화한 것은 언어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이게 역사적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거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모르면 보류했어야지 모르면 보류해봐 보류해봐 자 보류하고 2번 얼굴은 형체를 뜻하였으나 안면만을 안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확대됐겠니 축소됐겠니 이동했겠니 축소했겠지 그럼 빨리 축소 예시 봐봐 지갑은 뭐야 확대잖아 그러니 틀린 거지 근데 이걸 얼굴에 대해서 미리 알았어야 돼 사실 그거 몰라도 풀거든요 만일이라며 그 다음 3번 인정은 뇌물을 뜻하였으나 사람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바뀐 바뀐 근데 여러분들이 확대됐으면 어쩌지 축소됐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 왜 해요 바뀌었대잖아요 이동이요 그 다음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의 일부를 지시하였으나 무생물의 도 도 도 뭐야 확대지 내 보조사 잘 읽으랬지 비문학할 때 그러라고 그랬죠 이거 미리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만 똑바로 뜨고 비문학적으로 잘 풀면 되는 거예요 비문학적으로 잘 풀면 되는 거잖아요 자 1번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 끝 자 20번입니다 자 여러분 20번이 실험형이에요 그러니까 핏셋의 모양을 흉내냈어 근데 너무 심플하게 풀려서 그렇지 그래서 18번 그리고 20번이 어려워질 준비를 하는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17번이요 17번은 이미 예전에도 내고 있던 건데 연역 논증을 알면 더 쉽고 자 빈칸 추론인데 생략된 전제찾기 문제로 우리 도키 알고리즘에서 내재된 전제찾기 생략 전제찾기 했죠 생략된 전제찾기 연역 추론 방식으로 풀면 더 쉽고 그 다음에 18번은 그리고 20번은 핏셋에는 일반적인 유형인데 되게 쉽게 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셀 교수는 마시멜로 실험을 하였다 아동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15분간 먹지 않으면 하나 더 주겠다고 한 뒤 아이가 못 참고 먹는지 끝까지 참는지 관찰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도키 플러스 라이브 했죠 실험용 했어 안 했어 초팔이 새끼 했어 안 했어 초팔이 했지 초팔이 해서 유전자 변형된 초팔이랑 정상 초팔이랑 약물에 넣고 안 넣고 했지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조된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험자가 목표로 한 게 뭔지 그걸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실험자가 실험 의도가 뭐예요 15분간 먹지 않으면 하나 더 주겠다 여기가 핵심이야 15분간 먹지 않으면 하나 더 주겠다 아이들이 참을성을 발휘한 시간은 평균 2분이었지만 25%가 특이했어요 25% 25%의 아이들 흥미로운 점은 12년이 지나서 얘네들을 봤더니 여기서 1분 이내인 애들하고 그리고 15분 이상 참았던 이 아이들 어땠는지 공부를 훨씬 잘하는 거야 대학 진학 평균 점수가 훨씬 높았어 이 실험 결과는 결론 밑줄 감정이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큰 사람이 미래의 성공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무엇을 목표로 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 해요 자 그 뒤에 이후 비슷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뭐가 바뀌었어요 뚜껑을 덮어놨어요 뚜껑 그럼 안 보여요 유혹이 유혹이 안 보이면 어때요 더 잘 참았어요 두 배 가까이 그러니 어떤 욕망의 대상이 가려지면 참을성이 자기 통제력이 좀 증가한다라는 걸 알아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건 실험만 나오고 요런 것처럼 정리해줬어 안해줬어 안해줬지 그거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거야 얘는 보세요 실험 주고 이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줬죠 얘는 실험만 주고 교훈은 안 줬죠 교훈은 뭐예요 욕구를 가려놓으면 욕구 근처에 가지 않으면 혹은 보지 않으면 감각화하지 않으면 그러면 훨씬 더 자기 통제력이 증가된다는 얘기야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내용 보죠 1번 자기 통제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여기서 아까 전처럼 실험 정리 실험의 목표랑 실험의 교훈을 제대로 정리 못한 친구들은 그냥 실험을 인식만 해요 실험자가 뭘 목표로 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정리를 안 하면 이런 생각한다 자 이거 이 문제 틀린 사람들 내가 선지 번호별로 무슨 생각하고 틀린지 다 알아 난 그 직업이야 그 나 그거 되게 뛰어나 왜 삽질을 하는지를 잘 찾아요 그래서 제 독해 좋아하는 거잖아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지 얘기를 해주니까 자 일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맨 마지막까지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였겠구나 욕구를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부모님들이 뚜껑을 안 닫아준 거야 게임에 대한 뚜껑이 안 닫혀있고 나쁜 것들에 대한 뚜껑이 안 닫혀있어서 애들이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낮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해요 시험장에서 맞지? 일본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잖아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 지금 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에에에에 막 이렇는데 와우 이렇게 생각해? 진짜? 그 생각 안 할 것 같아?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원래 자의적 사고를 폭발하는 거 몰라? 막 터져나가잖아 막 상상 왜? 얘가 정답이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은 그치? 막 상황을 막 넣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아까 뚜껑 덮으면 더 잘 참는다 그랬는데 주변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항상 욕구에 뚜껑이 열려있었던 애는 자기 통제력이 약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어떻게든 일본을 참으로 만들어주려고 근데 그게 실험의 목적이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이죠? 그럼 이 실험을 왜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해서 보태어서 상상하지 마시고 이미 노출된 걸로 얘기를 해야죠 그치? 자 2번 자기 통제력은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 요인에 더 연량을 받는다 지금 여기에 실험의 변인에 자극에 선천 후천의 이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환경적 요인이 뭐가 될까요? 네 여기서 지금 이 뒤에 보면 뚜껑을 열어놨다 그러면 뭐야? 욕구가 보이는 게 맞아 그렇죠? 그러니 뚜껑을 열고 닫고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 음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15분간 먹지 않으면 하나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도한 거잖아 똑같은 조건인데 뚜껑 있고 없고를 왜 보태는지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1번과 3번이 저는 너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라는 그룹이 있다고 그게 그럼 1번과 3번을 맞대응시켜서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 보세요 그럼 여기서 환경적 요인을 주변 환경이라고 주변 환경이라고 해볼게 그럼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환경이 열악했다는 게 입증이 돼요? 근데 자극이 예잖아 뚜껑 그러면 뚜껑에 따라 자기 통제력이 달라지는 거지 자기 통제력에 따라 뚜껑을 진단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럼 별로 못 참는 애는 언제나 뚜껑이 뚜껑이 닫혀 있었던 거야? 아니잖아요 뚜껑이 열려 있어도 잘 참는 25%는요? 그래 안 그래 그럼 1번이 반증 되잖아 그치? 응 자 그래서 여기까지 3번 나비고 그 다음 4번 자기 통제력이 높은 아동은 유아기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다 이거야말로 진짜 질문에 근거가 없죠 뚜껑을 어떻게 사랑과 관심으로 반대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랑과 관심으로 뚜껑을 덮어줌 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 1번이지 그치? 1번하고 4번하고 손잡고 집에 가라 그치? 그래서 사실 그냥 한 방에 맞은 사람들은 아예 고민조차 없었을 문제지만 틀리는 사람들은 오만가지로 틀리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해 시험 문제는 이 문제는 똑같이 다시 안 나와 이 문제는 다시 안 나와 우리가 기출을 왜 풀지? 똑같이 나올까봐? 아니요 암기과목을 빼고는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올까봐 기출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지? 나는 이걸 왜 틀리지? 기출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어떤 문제에서 혼란을 겪거나 틀렸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 거울 보는 거예요 얘 거울이에요 그냥 알겠지? 그래서 1번 4번은 닮은 꼴인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는 방식을 갖고 있어 맞지? 자 지금 울고 있네요 채팅창에 보니까 또르륵 막 이러면서 자 여러분 지출에 맞게 문제가 쉬워도 제가 좀 해설은 심오하게 해드렸어요 일부러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지문과 문제들이 난도가 올라가도 푸실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에 그냥 단순 해설과 이렇게 변형 가능성이나 유사한 유형이 나왔는데 레벨이 올라간 상태에 대한 대응을 해주는 해설에 차이가 뭔지 느끼셨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자 2024년 아 숨차 2024년 이의진이 이거 멋있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할까? 자 자 2024년 제가 부끄러워서 그래요 이런 말 제가 제 입으로 하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아군입니까? 적장입니까?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하면 여러분의 아군이 됩니다 여러분의 장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절 받쳐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받쳐드려요 근데 제가 밖에 있으면 여러분의 적장이 될 겁니다 알겠죠? 난 아군인 게 좋은 사람이야 그치? 아군인 게 좋을 거야 우리 모두 물 시험이든 물고거든 불고거든 이기도록 합시다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니까요? 경쟁 시험이니까요 이겨야죠 그렇죠? 승패가 있는 시험입니다 모두가 다 잘 볼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분 쉬고 4시부터 2024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지방직 7급까지 국어에 대한 집단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도 처음 해보는 짓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제가 막 집에서 중캠을 켜고 혹은 아니면 유튜브 잠깐 열고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은 있지만 오늘처럼 시험에서라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과 채팅창을 활용해가지고 집단 상담하고 그리고 커리큘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단순히 커리큘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게 아니고요 채팅창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케이스에 따라서 제가 나누어서 커리큘럼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독학하는 경우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5분 뒤에 4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3분에 4분에 6분에